한 분 39분 사람 좀 모이며 식사할게요 152분 202분 257분 539분 딱 1000명 됐을 때 시작할게요 넘었어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본스타엑스 아이앤입니다 지금 여기는 호텔인데요 오늘 일본에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첫 데뷔 스케줄을 마치고 일본의 첫 데뷔 스케줄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늘 그 우리 이쁜이 몸베베들이 600일이라는데 축하해요 축하해요 벌써 600일이나 먹었어 아직 많이 커야 되네 이제, 이제 뭐야 두 살도 안 됐네 우리 몬스타엑스보다 아직 어리네요 축하 원하는 뭐지 오늘 그... 오늘 그... 8시에 콘서트 그... 티켓팅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많이 하셨나요? 어떻게 좋은 자리 좀 이렇게 찾으셨나요? 그때 또 봤으면 좋겠네요, 박수 600일 축하해요, 600일이나 먹었어 제가 이렇게 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형들 방에 한 방 한 방 들어가서 이렇게 신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몬스타엑스가 7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니저랑 같이 써요 매니저 이건 내 캐리어 귀엽죠 일단 팬분들이 주신 전체스도 붙였어요 엑스레이 우리 600일 축하해요, 아무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신가요? 나 찍고 있는 거야 아, 뭐였어? 왜, 근데 이걸 왜 꺼꾸로 했어? 뭘 꺼꾸래? 어, 이거 bgm도 틀어져있다 어, 이거 내꺼, 내꺼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의 몬스타엑스 재개 갔다 왔어, 딴 방? 이거 처음 봐줘 왜? 너무 끊겨요? 끊겨? 끊긴다고 아까 댓글에 네 꾸꿍이 보고 싶어요 꾸꿍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 600일 아 아 그 얘기들 600일 나는 이미 선물을 줬지 아, 맞아 선물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모르겠어, 뭐야? 거기에 있어요 아, 잠깐만 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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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마 마 마 마 뭐, 이거, 이 디디디디디디디디 뭐, 이 디디디디디디 뭐, 이거, 이 디디디디디디디 약간, 약간 이렇게 털었군요 이게 왜, 뭐 방이 굉장히 후려하네 네 지금 뭐일까요? 네 그럼 다음 방 한 번 지금 뭐에, 뭐요? 우리 가와되? 내가, 내가 한번 들게요 형, 낭낭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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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게 뚜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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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잡았지 얘네 또? 와 잔 컨셉 야야야 핸드폰이 나왔어 잠시만 껴줘 아 잠깐만 됐어? 나갈 거 어떡해? 잠시만 봐봐 이거 헐 보이스 올리로 됐어 보이스 올리로 됐어 뭐야 깜짝이야 잠시만 자 들어봐 여기 아리아 잡아봐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돼 바보들 이렇게 해야지 아 어쩐지야 뭐하는거야 쓸 줄 모르지 이거 봐요 자요 자는 쳐 야야야야 너무 근접이야 안돼 위험해 오픈요라이 오픈요라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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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헌아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형은씨 일어나가세요 저기 이렇게 어 그치 틀어줘 잠깐만 일어나세요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는거야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는거야 직업은 댄스 가슴 리뷰 15년짜란다 희석의 아티스 희석은 야 느낌있어 느낌있어 좋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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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매 6백일 뭐라고? 6백일 뭐라고? 6백일 6백일 5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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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백일 6백일 아주 좋았어 5백일 더 하자 과연 지금 모른게 아 나 찍어줄게 이거 찢어져야돼 여기가 맨 처음에 아니 일단 연기로 돌려줬어요 형의 가사가 원테이크로 가죠 원테이크로 가죠 돌려가지고 갑니다 와 뮤직비디오가 돼 형은 형 좋아 고 고 안 돼 좋아 좋아 갑시다 이제 이제 따라오세요 잠깐만 다른 방에 어떤 노래를 틀어주면 춤을 춘지 그럼 가서 근데 그 방에 이미 컨셉 잘못했을 수도 있어 스피커 가져오세요 스피커 내가 컨셉 안 잡았어요 다음 방이 몇 호죠? 프로틴 먹고 있지 않을까요? 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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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기는 거 심하대요 주영아 네 바지 안 챙겼어? 어? 네 바지 안 챙겼어? 바지? 이거 아 그거 안 챙겼어 네 보기엔 이 방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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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지금 원우 양치중인데 어 양치? 네 어 이 방도 상당히 더럽네요 왜? 어 이 방도 상당히 더러워요 여름은 이 joking 무서울거에요 저 두번째 중erme 무eds 예 hostile 내 우리 두번째 좋았어 ㅋㅋ 감기 나자 잠시만 방금 짜보 아니야? 나왔어? 아니 안나왔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닫고 있어 그만 그만 아니 형언이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형언이가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니 밑에 안 찍었어요 안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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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샷을 표시를 어디로 찍어야 되죠? 다 침대로 올라가세요 얘기할건 다 한거에요 앞에서 일단 600일 축하를 먼저 했는데 단체로 한번 더 하는게 많이 보는 4만명이 보게 그리고 저희 몸배 분들께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저희가 실시간 오리콘차트 2위를 야 제가 들어가 봤는데 2위로 2위더라구요 오리콘차트 여기 옆침대에서 하면 안돼요? 옆침대에서 할까? 형 침대에서 할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 내 침대 워낙 침대니까 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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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베베가 600일 한마디치면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려고 일단 600일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아가들 진짜 애기네요 아직도 큰일날 멀었네요 600일 저희가 저희랑 함께 잘하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빨리 잘가신다 간다 간다 600일 이거 뭐야 갑자기 내가 틀었어 6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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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축하하고 시간 엄청 빠른데 뭔가 우리 작년에 막 그 베이비초 때 그 시상식들 그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된것 같아가지고 그니까요 여러분 기분이 참 뭉클 뭉클하네요 몸베베 벌써 아 후우우우우 우우우우 아아아아아 야 우리 필터가 없더라고 아 좋아 잘했어 주헌이가 최고의 선물을 몸베베는 형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몸베베 600의 선물이야 몸베베 마지막에 오리 오리 어떻게 놀려? 몸베베들 주헌이가 노래 틀어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600일 동안 너무 같이 응원하고 같이 하고 매번 얘기하는 얘기지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우리 민혁이 말대로 같이 큽시다 사랑합니다 형은! 제형은! 네 네 제이징! 갑니다 외로운 산호석 키우기 600일 동안 같이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600일에 한국에는 같이 없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버텨만큼 앞으로도 많은 응원 기쁜 일 좋은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거 BGM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노래에서 지금 위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아 위아더원 저희는 하나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함께 참 감동적이네요 600일 뭔가 되게 피파에 나올 것 같은데 600일 피파 딱 피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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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랑 어 600일을 함께 얼굴 다같이 보면서 뭔가 이벤트처럼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우! 끊기는구나 턱이 빠지겠다고 턱이 빠지겠다고 다 도망쳐 하하하하 다 도망쳐 하하하하 턱이 빠지겠다고 에이 podium 6비드로 맞아서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저의 망가진 모습도 사랑해주실거죠? 안녕 원형 바꿔줄게요 근데요 근데 어차피 이거 뭐야 그거 해야된대요 댓글 좀 받을래요 생문들이 소통할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끊긴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나올때는 안 끊길걸? 응 그 리플레이? 자 우리 이 노래와 함께 다같이 우리 노래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들읍시다 오일상 오일상 아 좋아요 좋아요 오일상 라이브 할래요? 저 이거 안다? 그래 좋아요 오일상 라이브 좀 힘든데 오일상 형은 돼요? 아 되지 뭐라고?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요 읽고 마지막에 오일상으로 끝내죠 아 몸베베 I'm loving with all of you 아 원 밀리언 오 원 밀리언? 어 오 주헌 앤 넘어갔어 낑키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오 좋습니다 아 진짜? 네 형원이 잠옷이야 뭐야 형원이 그 어 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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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you Thank you 너무 오래요 보면은 까운밖에 안 입어요 맨날 어우 시험도 사랑해 나도 뭐래 봐요 너무 어 귀여운 꾸꿍이 댓글 돼요 이것도 댓글 더 아 좀만 좀만 더 있어요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보고 싶다고 저희도 보고싶어요 여러분 음 Sean is so cute 문혁 사랑해 형원 오빠 사랑해 이거 필터 왜 안 켰어? 원래 요즘 안키고 해요 노 필터 켜볼까요? 지금 조명이 확실한게 아니라서 있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형 괜찮은 것 같기도 이런거 좋은 것 같아 없는게 낫네 아 그래요? 개인채 아닙니까? 아 맞아요 저는 어 오케이 읽을게요 그럼 형에 맞는 필터를 넣어줄게요 형할 때 아 좋아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좋아요 좋아해 아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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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요 위에 위에 이거? 아니요 앞에거 이거 위에거 네 오케이 이거 봐요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세요 네 네 내일 보자고 끊김 싫어하냐고 유유유 저희가 꼭 금방 그 다시 보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이 예쁘게 잘 나왔어 태국 마세요 왜 이러니 유유유 흑진주님께서 필터 이즈 먼들이래 기현이 랩 해주세요 네? 저요? 그 기현이 랩 해주세요 기현이 랩 뭐지? 랩 랩 랩 패스 아 불러요 자기 파트 몰라 자기 파트 몰라 자기 파트 몰라 자기 파트 몰라 네네 이제 밤도 물 끊기니까 아예 끊기니까 네 네 끊기니까 얘기만 할까요 이제 밤도 너무 늦었고 이제 자야 되니까 몸별별빠들도 이제 잘 때가 됐어요 네 자야 돼요 넷 넷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항상 마무리를 하니까 팬분들이 싫어하도록 싫어해도 싫어해도 제가 몸별빠들도 600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또 며칠 전에 2주년이었고 또 저희가 또 일본 데뷔를 오늘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이제 한 6일 정도는 일본에 있으면 몸별빠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텐데 어 많은 일들이 있었고 2주년 동안 그리고 몸별빠들 600일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앞으로 또 6천일 6만일 동안 오래오래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몸별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빠앙 우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